사실 원래는 주황색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는 코랄색을 한 거예요, 여러분. 아, 무슨 색이요? 코랄색이에요, 코랄. 아, 코랄? 코랄. 네, 핑크와 주황의 경계. 근데 오늘 또 여러분이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염색했는데 조금 빨간색이 돼가지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, 예. 약간 체리즈빌레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. 예, 다음으로 블루베리 씨, 예. 갈색 머리 잘 어울리죠? 네. 갈색 머리 너무 예뻐요, 예. 아몬드 봉봉 같은 느낌도 들고, 예. 다음으로 민트초코 씨, 예. 우리 다음으로 슈팅스타 씨 박우진 나와 제가 아 좋습니다 이 포인트는 멀리서 하면 안되고 가까이서 아이콘택트 노래 뭐야 지금 거의 인터넷 소설 야 박우진 눈을 감은거야? 웃은거야? 유인형 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니 너무 멀어 지금 가까워야 해요 아이콘택트 야 김동현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? 아니 고개를 왜? 고개를 왜 해? 와 강하다 강하다 나 밉냐? 난 너 좋은데 야 강해요 두 분 이명민 넌 내가 지킨다 이 눈싸움 지면 나랑 사귀는거다 아이콘택트 뭐하세요? 웹툰 많이 보죠 야 두 분 다 대단하네요 우리 옹씨가 또 나레이션을 깔아주고 계시고요 아이콘택트 누나 옆에 있어요 아직 아이콘택트 아이콘택트 네 근데 저 머리 색깔들 다 모아놓고 보면 그 타노스 손에 있는 보석 알아요? 그러네요 그거 같죠? 맞아요 맞아요 준비되셨죠? 자 하나 둘 셋 한번 마셔주세요 하나 둘 셋 꿀꺽꿀꺽 영민이 형 탈락 동현이 형 탈락 어? 진짜 리얼해 웅희씨 오 연기 다 마셔야 돼요? 이거 다 마셔야 돼요 아 동현이 형 탈락 잠시만 너무 뮤지컬 톤이었어요 우리 동현씨가 이거 다 마셔야 돼요 이거 다 마셔야 돼요? 마치 신 음료를 마신듯이 너무 뮤지컬이었어요 이거 다 마셔야 돼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? 알 것 같아요? 정말요? 일단 영민이 형 동현이 형은 아니고 웅희 형 같아요 웅희씨요? 네 정답 전웅쓰 정답 전웅 해주셨거든요 신맛이 한 명인가요? 신맛이 한 명이에요 예 어?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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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가 뒤에 한 말이니까 웅희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근데 웅희형 같아요 웅희형이에요? 웅희씨 같다 웅희형입니다 웅희형이요 했는데 내 멤버들 누가 신 음료를 마신 거 어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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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동현씨에요?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뭐예요? 누구예요? 우진씨가 아니 진짜 먹어보세요 우진씨가 먹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네 진짜 어? 동현씨? 맛있어요 저는 집에 가세요 동현씨 진짜 연기를 잘 하시네요 저요? 네 아 전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연기를 태어날 때 눈물 연기부터 시작하셨구나 태어날 때 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샷은 안 돼요 안 빠진 거 같은데 자 이번 타자 맞출 수 있을까요? 좋습니다 이번 타자요? 네 손 빼고요 아 이거 바로 본인이 옆에서 말하고 있으면 당연히 본인 아니야 그렇죠 아니 모르지 모르지 아니 이거 우리 멤버가 아닌데 왜? 아닌가? 누구라고요? 아 누구예요? 웅희씨 누구라고요? 지금 손? 우리 왜 이 이 사람 누구예요? 여기 있죠 네 지선 선배님 누구요? 지선 선배님 아니에요? 아 지선 선배님 어 아니면 어떡하지? 지선 선배님 잠깐만 지선 선배님 저 안대를 벗어주세요 저 지선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은 왜 가리고 있어요 지선 선배님 아니 아니 어떡해 아이고 우리 웅희씨 제가 이렇게 많이 뒤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선 선배님이라고 네 왜 왜 저라고 생각하셨어요?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손이 뭔가 지선 선배님 손 같았어요 아 정말 우리 동열씨의 손이었습니다 그만큼 예 정말 틀려도 약간 황당하게 예 실망했다 아니 아니 실망했어 빨리 쓰라고 진짜 맞출게 네 네 네 네 네 누굴까요? 이 멤버 누굴까요? 아 아 대휘 대휘요? 대휘? 좋습니다 대휘? 대휘요?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대휘지? 대휘 대휘 안대를 대휘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좋아요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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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이 다음이에요 좋아요 왜왜? 다음 멤버 다음 멤버 좋아요 다음 멤버 소 왜 나 똑같아 대휘 대휘? 아니야? 대휘다 여전히 아까로 똑같아요 느낌이 대휘다 대휘다 아 이거 영민이 형 같기도 하고 영민이 형 같기도 하고 대휘 대휘 맞다 영민이 형 영민이 형 대휘다 영민이 형 다음 멤버 바로 다음 멤버 다음 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멤버는 누굴까요 자 손잡아 주시 손잡아 주시죠 예 오 대휘 같긴 어? 또 대휘요? 지금 대휘 같아요 지금 대휘 같아요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 멤버 아까 멤버 아까 멤버 아까 멤버 아까 멤버 예 이건 누구 같아요 아까 멤버 아니 누구야 너 누구야 이게 아까 멤버거든요 예 누구지? 누구 같아요 대휘 대휘요? AB6IX에 대휘밖에 없나요? 대휘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 아 우진이 우진이? 이건 왜 우진인지 한 번에 알았어요 왜? 힘줬어요 아 힘을 줬어요 아니요 다 맞췄죠? 아니요 잠깐만요 뭘 다 맞췄어요 다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우진이? 영민이 형 손이 없었는데 와 우리 아 그래 이 거칠 거칠한 손이 아니었어요 아 왜 손 왜 손 왜 왜 형 손이었어요? 이 손 아니죠 이 손은 아니었다 야 야 내 얼굴 보고 왜 그니까 이 거칠 거칠한 손이 아니었대 이 손은 잡아본 적이 없네 확실하게 다 맞췄기 굿 또 그 이빈이 아 또 闇